나는 나노! 탐험을 좋아하지! 일국 난쟁이! 리틀드래곤 코코너 제작진! 할아버지? 어? 이 로번만 제대로 움직인다며 이제 세상은 내 것이 될 거야! 완벽한 실험 대사기군! 릴리, 들어와! 할아버지, 어디 편찮으세요? 나는 정상이다, 노노.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나노의 용감한 도전! 탁퇴! 발해요! 박사님을 찾고 있었어요. 비밀을 본 것 같아요. 하나 더 있어. 뭐가 또 있어요? 말하는 토끼? 맞아! 할아버지가 이상해요. 악당 로봇이 몸속에 들어갔나 봐요. 날 따라와! 할아버지를 조종하는 악당 로봇을 물리쳐라! 나노! 응! 조세형 캡스를 타고 떠나는 흥미진진한 몸속 탐험! 우릴 싫어하는 것 같은데? 성공이야! 우리 아이에게 고급 보여주고 싶은 애니메이션 1위! 미틀메디! 몸속 탐험 대! 이거 왜 이래? 내가 토끼보단 크잖아! 무슨 소리? 내가 다 크거든! 11월! 다함께 몸속 여행을 시작하디! warto인게도 우리 아인애야! 감사합니다.